유학생 관리가 부실해 어학연수 과정에서 비자 발급이 제한된 대학에 경북 지역의 금호공과대와 가톨릭상지대, 경북과학대가 포함됐습니다.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학위 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에서 각 20개씩 총 40개 대학을 비자 발급 제한대학으로 확정했습니다. 어학연수 과정의 비자 발급 제한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율이 30%를 넘거나 등록금 부담률과 유학생의 공인 언어 능력 충족 비율 등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선정되고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. 자세히 알아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